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내 차례는 끝났어! 내 차례는 끝났어! 내 차례다! 로우한테 트리! 간다! 내 차례는 끝났어! 지속 감정 발동! 난 이 카드를 꺼내놓겠어! 내 특정 간다! 이 순간 갑하다는 카드올게! 몬스터 효과 발동! 내 차례는 끝났어! 내가 이 차례는 로우한다! 대사! 암업 발동! 내 차례다! 간다! 몬타워 공격! 차례를 마치겠다! 그렇다면... 부탁한다! 바다의 무의 고약이 됐어! 바다의 무의 고약이 됐어! 몬스터 효과 화이트! 렛츠! 간다! 스타드 위에 치르는 극시! 내가 불리한... 기분 좋은데! 좋긴 녀석을! 간다! 몬스터 효과 활동! 차례를 넘기겠다! 그렇다면... 카드를 엎었겠어! 우리는 끝났어! 몬스터 카드를 뒤집어 주겠다! 바다의 힘을 보여주겠어! 차례를 넘기겠다! 우리는 끝났어! 카드 체리나! 아뇨! 아뇨!